자비 트라오레 여기서 트라오레 여기서 많이 봤는데? 트라오레? 애들이 이적 많이 했나보다 그렇지 나가리 람도 없어요 어디 뭐 딴 데 이적했는지 은퇴했는지 모르겠어 은퇴했는지 모르겠어 살리고 살리고 어 아아 태클 봐 예술 태클 남은 은퇴했나봐 트라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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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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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테베스 크로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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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넣어주고 응 그렇지 그렇지 아 까비 아 좋았는데 어 민헨이 중헌이 좋네 확실히 스리백이라 그런지 중헌이 좋아 흠흠 응 중헌이 좋은데 다른게 안좋아 또 왔다 트라오레 크로스 그렇지 가볍게 1승 보여주자 감독님한테 어 영입 영입 잘했다고 어필 한번 하자 나 영입하길 잘하셨다고 감독님한테 시원하게 어필 한번 시원하게 하자잉 감독님 나 영입 잘했으 마이 영입한건 최고의 선택이야 브러그스탄 자 크로스 올리지만은 안되구요 감독님한테 지구요 좋구요 그렇지 그렇지 피니싱 하나 오릅니다 60골째 왓굿 크흠 예술이었죠 예술이었죠 미드필더 어? 하프라인부터 예술 모든게 하프라인부터 예술이었습니다 한명 제치는거부터 미칠 듯한 예술 드디어 지금 현재 천 1700명 가량 보고 계신데 흐흑 흐흑 흐흐흑 흐흐흑 흐흐흐흑 흐흑 흐흐흑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디어 보답하는군요 드디어 오늘의 첫골 앞으로 계속 터질겁니다 좋아요 저 테베즈는 무슨 테베즈야 아이고 땅볼로 죽네 자 전반전 끝내자 그렇지 살려 아휴 테베즈 아들이야 근데 축구에 여자는 뛰면 안된다는 룰이 있어? 남자축구에 물론 여자축구리그가 따로 있지만은 룰이 있나 어? 천재 여자축구 탄생하면 역대급 스타다 진짜 생긴거랑 상관없이 야 들어가 와 그거를 쿠르트야 바로 때리기 흠 흠 여자축구에서는 여자만 되는데 남자축구라는건 없고 흠흠흠 아니 신체가 딸려서 안되는건 맞는데 흠흠 흠흠 야 얘네 오 구성지다? 와우 흠흠 당연하지 남자 청소년 대표에 지금 흠흠 이승우 백승우 지금 다 있지않아? 흠흠 역대급이잖아 지금 우리나라 역대급 유망주들 있잖아 자 오 나이스 패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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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넨한테 반할뻔했는데 흠흠흠 야 미넨 너네한테 반할뻔했다 역시 미넨이다 미넨은 미안이다 와 바로차면 놔주지 아 미넨 짱이다 야 미넨 좋습니다 흠흠 미넨이야 미넨 그린 찔러주구요 아아 그렇죠 아 없어 아아 너 가져 흠 흠 밀어버리고 한골 더 넣고 싶은데 이거 욕심 생기는데 흠흠 흠 포티티 슛 흠 와 와아 이동국급 터닝슛이었다 어 동구어형급 터닝슛이었어 부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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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 사이를 뚫을 어 그걸 딱 봤거든요 저 사이를 절대 절대 안 뚫리네요 야야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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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어 어 에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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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무게 오 좋아 좋아 좋다 좋다 아요 너무 바세를 따라했다 어 개체 들어왔어? 와우 진작에 오지 개체영 내 클라스 알아보고 같이 뛰고싶다고 감독님한테 부탁했구나 어 야 레이나 아직도 현역으로 뛰네 83이던데 오버를 아이구 아이구 나이스 컷 좋구요 아 개체 들어온거 아직도 보여주네 그렇죠 테베스 좋구요 하나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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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그걸 뭐 야 그거를 롤스톱을 때리냐 너는 누구야 쟤 생각이 생각이 없니 뭉좋은 녀석아 생각 없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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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위 Mund 다위베스 나이스 라고 나이스 어 볼 컨트롤 올랐네요 나이스샷 나이스샷 볼 컨트롤 올랐네요 나이스샷 방장님 잘하시네요 닥치세요 아니 이거 설마 챔피언스리그 나 잘못 온 것 같아 이적 야 날 내보내줘 찐따들아 날 내보내 달라고 뭐하는 거야 지금 챔스 갈라고 니네 팀 내가 괜히 온 줄 알아 챔스 갈라고 왔는데 뭐하는 거야 글라드바흐 어 나 빨리 어 괴체 들어왔다 더 넷 들어오고 어 나 빨리 여기서 활약해가지고 야 왼쪽 위에 근데 왜 괴체 괴체 저거 교체 투입된 거 계속 더 있어 왼쪽 위에 무한 교체야 괴체의 영혼이 함께 하는 거냐 오늘 별의별 일이 달콤한 오늘 별의별 일이 달콤한 신은 아니고 심을 치유시켜드리는 시원한 쇼티 좋은 시도였잖아요 자 패스하구요 카마차 앟 야야 우리 챔스에서 지금 떨어질 위기야 우리 챔스에서 하지만 몰라 맨시티인가 그때도 챔스에서 거의 다 떨어졌다가 살렸잖아 내가 이거 모른다고 어떻게 됐지 에버튼 때였나 참 그때도 레알 기적 기적이었지 제치고 어 나 반칙 줘 아 아 심판형 아 다음에 반칙 줘야 돼 다음에 한번 양심에 가챙 붙였지 다음에는 조금만 넘어져도 반칙 줘야 된다 한번 찔렀어 심판형 깊은 양심에 가챙 느꼈습니다 공미위끈님 다섯개 감사드릴거야 아 크로스 올리는데요 저거 좋습니다 챔스 결승전까지 간적 있습니다 결승까지 가서 진짜 그때 텐션 미쳤지 그때 어 시청자 이천명 넘게 보고 근데 결승전에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결승전에서 벤치 가가지고 개같은거 그때 진짜 콘텐츠 날려먹고 야 개같은 감독 진짜 죽였어야 됐는데 야 어? 맨시티 감독 그거 그리고 카가와한테 골 먹고 졌잖아 아아 그래서 내가 지금 개 이 콘텐츠 못 끝내고 미련 남아서 계속하는거 아니야 샷 아 카가와한테 골 먹고 졌다니까 1패 떡으로 그렇지 그렇지 아 아 까비 자 글라드바허도 분데3가 어 초 상위권팀이기때문에 글라드바흐 조심해야돼요 와우 야 뭐가 겹쳐서 겹쳐서 출전되냐 버그 괴체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안 사라지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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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아아아 까비 괴박령 괴박령 안 좋구요 흠 흠 흠 어 나이스 커트 흠흠 밑으로 대어줘 올려줘 그렇지 야 나 중앙으로 들어간다 아야야야 거기니 그렇지 들어가 그렇지 가만있어 로드 어 그렇지 심판이 양심의 가책 느끼고 있었어요 저도 한건 했습니다 이 페널티 선정에 흠흠 괴체가 실수할리가 없지 살아있는데 괴체 흠 보내버리고 저 한번 패널 찬적 있어요 어 넣었는지 안넣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왜 한 번인가 두 번 다 패널찼잖아 넣지 않은다 허팝 흠흠 크흠흠흠 흠흠흠흠 흠 중요할때 나왔지 갑자기 왜 나 시키냐고 바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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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바로 패스 대체 살아있고 야 흑형 아 흑형 뭐해 오 아 로드 까비 내가 한골 넣어야 되는데 챔피언스리그 나 1군 넣어주려면 아 야 한골 넣어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